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국산 아니야? 네 한국산 국산이래 이건 국산 팽이버섯 구워 먹어 와 팽이버섯 쌈무 목살 삼겹살 또 뭐 샀지? 근데 내가 목살 삼겹살 또 하나 뭐 샀지? 오겹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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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네 오겹살 이렇게 미나리 너무 맛있다네요 아이 죄송하네요 오겹살 딴 자 없냐고 없애 아 기름장이라 이거 뭐 이븐이야 참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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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있어 먹으면 알아 먹으면 먹으면 이게 국산 국산 오늘 할인 이거 세라던데요 국산 이거 국산 어 뭐야 세라던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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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운 매운 소시 찍어먹어 매운 소시 찍어먹어 다 먹어야지 매운 소시 매운 소시 한 잔 한번 해볼게 그걸 얼마나 사는지 모르겠다 음 음 맛있어 맛있어 어 잘라 음 음 고마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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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구만 매운 소시 와 오 와 죽이는데 매운 소시 와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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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미나리에? 응 먹어봐봐 이거 쌀고 쌀고 먹어 싸먹어볼께요 미나리에 응 미나리에 싸먹어볼께요 응 뭐 땜 검정게 존나 많이 붙어있는데? 뭐 땜 근데 미나리에 검정거 존나 많이 붙어있는데? 뭐 땜 어디 바살어라 맛있어 정말 맛있어 응 아 졸나파 아 미다마씨 아 야 아 씨 아 미다마 부드러워서 와 씨 자 음 음 음 음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죽인다 명소가 되나마니 참소스 먹을까? 참소스 맛있어 참소스 이번엔 참소스 아 아 참소스 먹을게 참소스 먹어봐 맛있어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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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소스도 맛있네요. 아... 여러분들 잠소스에 찍어봐도 맛있어. 와... 맛있구만. 맛있구만. 먹기 잘하니까 뭐... 그... 청각도 많네. 배 나온다고. 얘기한거 같아. 쌈무에... 쌈무에 싸먹겠습니다 형님. 쌈무쌌무. 매영소스 딱 하고 매영소스에... 미나리 좀 올리고... 너무 크다 이거. 손 올리고. 딱 이렇게 드세요. 써서..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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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아앜. 에엉. 찐거야! 쪘어 쪘어 찌긴 쪘어 싸먹어 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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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가 다 젖은거라서 쪘어 쪘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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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지? 맛있게. 내가 뺄. 나 그거 한 거야. 머리 잘랐는데 어제. 어제 머리 잘랐어. 어제 머리 잘란 거라서. 머리 잘랐는데. 머리 잘라가지고. 기름에다가 와. 기름에다가 원래는 그거 넣어야 되는데. 김치. 김치는 안 넣어. 안 넣어. 안 넣어. 안 넣어. 안 넣어. 와. 산물 싸먹게요. 안 넣어. 안 넣어. 와. 산물 해. 이렇게. 안 넣어. 안 넣어. 이렇게. 안 넣어. 안 넣어. 이렇게. 감사합니다.